자,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큰 이익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잇따른 금리 인상이 예고되며 수익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은행들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아닌가 봐요. 요즘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평균 10%에 달했던 인터넷 은행들은 고성장세가 잠시 주충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1%에서 2% 내외의 분기대출 성장률을 유지하는 시중은행과 그 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함께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라는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무색하게 세 곳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목표치에 맞추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이들을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20.8% 수준의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올해 말 25%로 끌어올렸고, K뱅크가 25%, 토스뱅크가 42%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올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위주로 나서면서 고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카카오뱅크는 19.9%, K뱅크가 20%, 토스뱅크가 31.4%로 전분기 대비 각각 2.9%, 3.6%, 7.5%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실 채권 비용으로 처리되는 대손 비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현재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차주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지금 가계대출 규제도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규제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다음 달부터 1억 원으로 강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크게 늘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DSR 1억 원 3단계, 이 부분이 나오면 신규 대출이 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실제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를 가려낼 수 있도록 은행들은 신용평가 시스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은 현재 자체적인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수뱅크는 통장 이용 내역이나 가맹점 결제 같은 여러 데이터로 상환 능력과 부실률 예측을 도출하는 모형을 개발했고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커머스 등에 쌓인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올 2월에 쇼핑 패턴과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터넷 은행들도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은 최근 다른 대출 상품을 확장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투수뱅크는 지난 2월 인터넷 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출시 3달 만에 4천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투수뱅크는 이를 기반으로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사업자 관련 여신 상품을 넓히고 있고요. 케이뱅크도 지난달 개인사업자 상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4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와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출 포트폴리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기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넷 은행 3곳의 포트폴리오의 차별화가 크게 보이진 않는다면서 최근 시중은행도 마이데이터 사업 등 비대면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차별화된 상품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전문가들도 인터넷 은행들이 올해 괄목한 외형 성장을 이루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 전문가의 인터뷰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대출이 부실화되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만 커지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그렇게 괄목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인터넷 은행 관련 성장성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